한 번 봐주세요 쫄깃한 건 내가 만져본 것 중에 제일 쫄깃해 근데 산행식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슈퍼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한 번 해보고 이제 테스트는 아주 객관적으로 하니까 직경이 114정도 110정도 나오나? 110정도 나오나? 115정도 117정도 118정도 115정도 118정도 117정도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